3년째 이 영상은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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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오늘의 날씨는 너무 좋아서 흐흐흠 오구 자 자나? 자? 자소올 김희솔 안녕 수리 해외여행 한 3회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회차 2회차야 잠이 와요 우리 저리 가만히 있어야 가요 계속 앉았어? 앉았어 왜 안 주무셨어요? 온다면 정신없었지 안전히 밥 먹기 이제 밥 먹기 드시면서 밥 먹기 먹기 2회차 먹기 2회차 먹기 2회차 먹기 2회차 먹기 2회차 수고기 2회차 일어나! 잘 선다! 인원이 너무나 많다 저렇게 부끄러워한다고? 저렇게 부끄러워한다고? 손가락 저러면 잘하는거야 선우랑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저게 애기 의자인게 보여 말 갈게 이렇게 했는거야 나도 이렇게 정체를 잘 보여 잘 보네 됐다 됐다 짜증나 졸려 오빠야 맛있다 아 뜨거워 먹자 다 양배추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안했는데 국물은 탕후루 맛이 더 탕후루? 말 아파 나 순간 지금 무슨 말 하나 했잖아 저걸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지 나 나 저리 봐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누구? 아 부끄럽지롱 이게 뭐게? 먹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하고 사람이 해달라고 드세요 뜯어달라고 왜 어떻게 뜯어져? 너 먹으면 엄마한테 잡히가요 잡히가요 나 저리 한번 해볼까 저게 입고 수고하쿠 수고하쿠 아 이쁘네 갈까 시계가 9시 아 불켜졌다 딱 9시 딱 9시 되니까 불켜져 뭐 신기해 또 네가 나보다 더 헤비한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샐러드 없는 거 묶는다 했지 아니 나는 네가 샐러드 반 먹으라고 시킨 거지 샐러드만 먹어도 될 거 같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거 먹으면 얼굴 안 붓는다고 해서 그거 샀거든 별다보 아니 우리 빼고 다 안 붓는 거 같아 그러게 진짜? 짤 거 같아 엄청 부드러워 소스 있잖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땀이 너무르륵 흐를데? 너무 주르륵 흐르는데? 뭔가 저것도 우리 띄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? 저거 하얀 차 같은데? 여기다. 이거? 여기다. 여기다. 응. 응 이상해. 응 맛있어 먹어볼래? 응. 찹쌀떡. 찹쌀떡. 뭐지? 응. 우와 대박 시원해. 와 엄청 시원하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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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순서 예쁘다. 너무 예쁘지? 엄마. 이거 뭐 나오게. 그럼 잘라줄래? 응. slapped. odox. five has probably a year. Etapa dauniu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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u. 이동차는 소스 덮은 이 wollte가 진짜 맛있게 잘생겼는데 지나치게 먹으면 더 올라가고, 괜찮은데? 신기하지? 아, 저의 소리가 늦지 않나요? 음,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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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먹어보라고? 먹어봐 핵 맛있다 진짜 맛있어 먹어봐 완전히 찾아볼 거야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도 돼요? 쪼금 쪼금 왜 시원해?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다시 저거 더 먹는 거 있어요 맛있나 본데? 완전 천연이 돼 주세요 해야지 내가 스푼 먹어버렸는데? 주세요 스푼 안겨줘 저기 드셔야지 저기 드세요 드세요 보진 않아 쿨하네 다시 주세요 해 그래야 된다 아 이거 좋네 맛을 알았다 오늘 저녁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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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SaiWow 영 놀랬다 날 Have you everlyn? 불 Sara 저기다 dock Eunice 지 들려 왓국에서 먹은 대구는 먹은 시간을 다 먹었습니다 대구가 먹은 시간을 잘 먹었습니다 매번 먹은 시간을 먹었습니다 해볼래? 고기 밥을 먹어야 한다고 밥을 먹으러 온다고 밥을 먹으러 왔다 그래서 밥은 먹으러 왔어요 내가 사진 찍고 있으니까 제주로 가잖아 와 완전 그림 같아 완전 그림인데? 와 이거는 여기 펫 한 것만 찍어야겠다 오늘 화면이 너무 예쁘잖아 우리 다 찍을까? 제발 눈이 있을까? 비는 절대 안 예뻐 비? 우리 있는 동안 비 소위가 일도 없던데? 왜? 왜? 어떤데? 저국 안 왔다 어떤데? 마트 뷰가 환상입니다 힐 같은 거 이런 거 좀 사자 간식으로 먹이면 되겠다 유부 유부 이거 잡아 잡아 꽉 잡아야지 그렇지 저의 숙소예요 유부인 바이앤 가든 리저트입니다 이게 그 다음 골목이었는데 그 전 골목으로 왔네 해서 그래 그 다음 골목이 진짜 여기 침대에 있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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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겠다 여기 있어도 되겠다 너 봐봐 아 뜨거워 진짜 짜잔 어디야? 어디야? 어디예요? 아 여기 적혀있었구나 나 이거 안 보고 그냥 가있네 우리는 여기요? 여기 가족탕 얘네는 여기 308 308? 뒤구나 근데 여기 대욕탕 여기 가족탕 두 개 너 또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지? 응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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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 아유 이쁘다 뚜둠 아유 이쁘다 뚜둠 어 소라 근데 위에 살짝만 떼먹긴 하는데 너 저게 물 꺼려야 돼 저게 물 꺼려야 돼 저게 물 포트기 물 넣어놨다 아 따로 갔어 얘는 포온된 거라 가지고 아이고, 언제까지 와야 될지? 일곱기까지 하고 오자. 안 뜨거워? 좋아. 좋아. 호부가 부부 사이에 솔로다. 우와, 대박이다. 이 소리가 알람 시계가 따로 없어요. 6시 딱 떼자마자 일어났어요. 엄마 방에 가 있는 것 같은데. 엄마 방에 가 있는 것 같은데. 엄마가 차가운 걸로. 내가 조은 것 같은데요. 좋아? 아이 시원해. 아이 시원해. 아이 시원해. 우리 아이 시원해. 아. 아. 다 먹 toda 건지다. 정말. 반댓발도 주실래요. 정영이. 신나. 신발. 하아! 신발 신고 나갈까? 잘했다. 예뻐가지고 흰색 그냥. 맞잖아. 아버지, 자 손! 자, 나가세요. 15,600엔. 금세머리에 잘 잤는데 말이지. 소라, 일어나. 너 지금 잘 타이밍 아니야. 금세머리에 많이 왔어요. 나 어디로 가노? 나 왼쪽으로 가야되나? 저 건물 아니야? 어디? 저 건물 화장실 아닌가? 이런 건물 화장실일 것 같은데. 오케이, 지금. 왼쪽으로 가야되네. 우와! 신기 단계. 덥다. 너무 놀랭이 하네. 너무 예쁜네. 저 위에 올라가야될 것 같아. 저 바위. 그렇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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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들 속기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? 저 새끼 뭐지? 머리 잘 수박을 차려보는데. 언니 왜 차. 지금 왼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. how are you? 유통~~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고 있는 거. 우한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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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한거. 요거 저게 올라가고 있는 거. 진짜 크다. 코, 코에 있어. 코, 코가 있어. 코, 코, 코 있어. 배가 돼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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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! 온다! 오! 가까이 오니까 얘네가 막네 관리를 잘해주네 이 새끼가 앞에서 안 가고 있어 저 나쁜 새끼죠 야, 소리 심취했다 마음에 들어 잘 일어났지? 엄청 좋아한다 됐다 됐다, 이제 없어? 또 나와라 해 소라 이제 더 큰 거 나오는데 기린 이소리 지금 눈 튀어나오는데 안녕 안녕 지나가 너희 되게 착하다 김희슬 김희슬 뭐해?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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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게 그랜드 영역 그랜드 영역 소희 뭐야? 대박 쟤가 고기 왜 있어? 소희 얘 봐 쟤는 쟤는 장난 아닌데 얘는 왜 차로 와? 고기 이리였어 뛰었다 어떡해 얘는 왜 이리로 오지? 이거 뭐야? 소희 얘는 뭐야? 소희 얘는 뭐야? 솜 시킴 인사한다 저거 안 좋아하는데 인사한다 오우 어머어머 물이 무섭게 아니 прем áreas 펜트 주인공 나랑 닮았다 Like.. 가 볼까? 가 볼까? 왜? 오잇 2일 만에 보여줘서 되는거 맞아 어어어 근데 아가들이네 아니 근데 쟤 크면 클 것 같은데 아직 아가들이야 막 이렇게 근육이 울그락불그락 하진 않은데 쟤는 좀 근육이 있다 저거 봐 얜 좀 크다 쟤는 못 이긴다 쟤는 못 이긴다 여기 누워있는데 쟤는 근육 봐 지금 허래 쟤야 여기 가야지 쟤 봐 쟤 봐 쟤 봐 쟤 봐 쟤 봐 이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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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웠다 이거 먹으면 배 터지겠다 이 요리 이쁜지 터뜨린 다 10,000원 얼마 나왔어? 10,000원 많이 안 나왔네 참치를 그레쳐 먹고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뒤에 엄마가 에어컨을 세게 튼다고 들 수 있어? 엄청 무거운데? 들 수 있어? 60,000원 고무가방에 신기한 게 많지? 근데 눈빡이 안 나와서 우와 아 어디까지 잘라? 무릎까지? 어 잠깐 상태만 나와도 되고 무릎까지 나와도 되고 섞어서 찍어줘 아쿠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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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쿠마다 그러는 거야? 이거 뭘로? 아쿠마 너 가만히 있어봐 아쿠마다 아쿠마다 탈탈 왜 너가 woe 토끼 냄새가 나네 토끼 토끼 냄새가 나네 우와 토끼 냄새가 나네 아쿠코 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으으아 우와 뭐야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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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좋네? 거기 화장실 아니야? 여기 화장실 소리 눕혀야 되니까 여기 방이다 엄마 여기 방이다 엄마 안 덥겠네 2층만 안 들어갔는데 이리 와봐 고마워 어떻게 해 윙크 이리 와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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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이물까 진짜 뭐 먹으러 가자 야 너 앞에 소금 못 먹는데 소금이 말 먹어 그렇고 아 아 딸기 화산화 빨리 먹고 소리문기 음~~ 맛있미가 약간 쌀? 막걸리도 아니.. 핵셀 너무 세지? 진해? 술이 세? 와 엄청 세 나 진짜 센데? 뭔가 누가 봐도 네가 우설같아 왜 볼래? 음~~ 맛있지? 엄청 맛있어? 음~~ 허야! 너 느낌이 나서요? 땡글땡글해 아 저 거 귀니티고 보러 갔던데 거기 냄새나 것 같은 느낌 응? 아니야 이겐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건 엄마꺼 이거 엄마꺼 이거 엄마꺼야 뭐 좋아? 언니 결국 고데기가 안됐겠지? 했다던데요? 했어? 많이 뜨겁진 않았는데 약간 착각 아닐까? 으응 어묵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안녕 와 시원해 우와 시원해 아, 시원해. 머리띠가 왜 저렇게 됐을까? 야, 맛있어. 뭔가 애매한데 맛있지 않아. 원게놈의 고충이 좋아. 멍멍, 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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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. 랩. 눈이 감상하는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